저는 오늘 뱀파이어로 변신한 뱀파이어 셩디 신혜성입니다. 오늘 할로윈데이기도 하고 또 10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좀 즐거운 또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지금 뱀파이어 분장을 하고 지금 보라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괜찮나요? 지금 보라 보시는 분들. 아니 원래는 이게 일이 사실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 그냥 살짝 그냥 느낌만 주는 정도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왕 또 한 거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풀장작으로 옷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뱀파이어로 열심히 변신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뭐 좀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사실 이게 처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할로윈을 이렇게 분장을 하고 뭔가를 해보는 게 처음인데 그래도 이렇게 음악 오디스에서 함께 이렇게 처음 하는 거를 할 수 있어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자 곽지혜님은 형진님 오늘 할로윈 분장이 뱀파이어가 아니라 매두사일지도 모른다고 눈 마주치자마자 심풍사하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온 보람이 있네요. 제가 딴 것보다 1층에서 방송 1층에서 11층 스튜디오까지 오는 길이 사실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후두를 머리에 쓰고 몰래 몰래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은 뱀파이어 형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